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형님이 17학번이시고 제가 16학번... 아 16? 16이 만든 18학번 공연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시는지 3위 피아니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이준석 최종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이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1시간 안에 프린트곡을 완성하기 연주가 필요한 상황에 급하게 연주를 준비했으면 좋으신지 이렇게 급한 적은 없나요? 저희가 그 대신 쿨도 연주하는 건 저희도 좀 너무 양심이 없으니까 또는 그냥 끝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잠시만요 아... 그럼 지금 이걸 해보는 거예요? 아 뭐야? 하... 제가 리듬이 좋지 못한 편이라... 아시는 곡이세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왜 카푸스틴이? 우리 이제 카푸스티노 드셔볼 거예요 응 카푸스티노 카푸스티노 아... 아... 네 특별한 물을 또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주 중간에 티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노래가 틀어지면 연주하시다가도 티타임을 즐기셔야 됩니다 오늘 콘셉트를 먹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만약에 하면은 뭐 경... 상품... 같은 거 있나요? 당연히 있죠 질문은 저희 인양 안 하고 아이고 받기 싫으시면 안 해도 아니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가!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아 아! 바꿔서 해볼까? 바꿔서 해볼까? 하아 원래대로 하자 알겠습니다 아! 하아 하아 아! 말이 이상해! 꼬도다다다다 롤 롤 아! 말이 이상해! 꼬도다다 아!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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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AKE T Knife 주작 주작 주사 le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따따따따따따따 왜 그렇게? 여기서부터 시-작!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달팽이처럼... 그럼 몇 분 남았어요? 네, 30분 남았어요 30분... 머! 샅이! 어우 뭐야? 해 지노 잠시만요. 혹시 악보 못 들고 오나요? 미래 도썰 다운티 타임 때 오시나요? 아 가버리시네. 정말 좋네요. 전부터 해볼까? 얼마만큼 빠르게 할까요? 다운티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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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희 몇 분 남았는지 여기 한 12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우리 10분 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티 타임이 중간에 있을까요? 반면 다운티 타임 다운티 타임 반응 다운티 타임 한 2분 두번에 다운티 타임 다운티 타임 도전이라고 하고 저희 도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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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희 합격? 합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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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까 경품 주신다고 하셨는데... 경품은 오늘 이 곡으로 바로 두 분이서 더 많은 오프닝 무대를 해주시면... 합격인가요? 합격인가요? 재밌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형 맨날 만나서 연습해야 되지... 두 분의... 두 분의 이름으로... 카푸치노를 구독자분들께... 카푸치노라고요? 카푸치노를... 저희가 드리죠. 그 뜻이지만 두 분의 이름으로... 아... 싫으세요? 아...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오시는 분들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재밌게 들으시고... 저희 성공회생 100분께... 카푸치노를 드리는... 아...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연주날이 화이트데이던데... 연인끼리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듣기로는... 커플 할인 위에 솔로 할인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 할인... 그러면 저희... 저희 공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